왕자가 공주 마마를 꽤나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지요. 공주를 이대로 청에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공주가 원자를 지키는 일만 생각하세요. 가지 마시오. 이번 혼사에 세자책봉이 걸려있습니다. 공주 마마께서 곡청으로 가게 되실 겁니다. 죽었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이 숨겨졌나 했더니 누구도 남지 않았다. 공주가 심상치 않구나. 권박 행신을 주시하거라. 자상이 약점이 될 만한 걸 좀 찾아줘. 네, 여인. 마마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제가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